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. 여러분들 이번에 무슨 전문가가 국민의힘이 110석에서 102석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잔말하지 말고 제 말 들어보세요. 국민의힘이요 저는 딱 숫자로 하면 93석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80석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석을 하면 75석도 나오고 85석도 나오죠. 그럼 왜 93석이냐라고 찍어서 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강용석 때도 우리 여러분들 1% 넘을 수 있습니다. 1%만 넘기면 됩니다. 그런데 현실은 0.95 나왔죠. 그런 느낌이야 93석도 많이 쳐준 거야. 민주당이요 지금 뭘 하고 있냐. 민주당 찍는 사람들 있죠. 저 사람들은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이야. 이재명이 대통령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. 그런데 국민의힘은요. 한동훈 대통령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다가 합니까? 아니죠. 지금 국민의힘이요. 여러분 잘 들으세요. 이거 중요한 거예요.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일부러 지는 겁니다 누가 보수 우파진영에서 정리하겠다고 새로운 인물 나와서 그러더라도 그것까지 다 피폐해지게 만들어서 다음 시대에 있을 다음번에 있을 그 전쟁같은 선거에서 또 지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거야.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떠나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?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. 자 한동훈한테 나는 표를 주겠다. 그럼 주시면 돼요. 난 이재명한테 주겠다. 그런 사람이 이재명 찍으면 돼.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? 문제는 한동훈한테 표를 주겠다는 보수 우파 시민들이 투표를 안 하겠다는 거야.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어? 야 도퇴변호사 해야 되는데 도퇴변호사 난리네. 장희찬 봐봐. 장희찬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. 장희찬이가 막말할 수도 있는 거지. 뭐 윤석열 대통령 참모 1호가 지금 저러고 있어요. 끝난 거예요. 윤석열 자체가 총선은 총선을 안 보는 거죠.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. 이재명 찍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예요. 그런데 한동훈 찍는 사람들은. 야 이재명 문제 저거 안 되겠다. 그런데 안 찍어 한동훈을. 왜 안 찍는 줄 아세요? 니네들이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거 했는지 보는 거야.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세합니까? 안 하셨잖아. 왜 안 할 것 같아. 윤석열 한동훈 보수가 아니다. 딱 그 메시지야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. 몇 성 나오냐가 핵심 아니야. 범민주계열이요. 200성이 넘습니다. 조국혁신당이요? 무조건 10성 나오고 플러스 알파. 조국혁신당. 국민의 미래요? 야 국민의 미래가 있으려면 자율통입당 저거 없어져야죠. 보수 우파가 가짜 목사. 팬티 목사. 이런 것들 사라져야 됩니다. 가짜 시내식. 사라져야죠. 집 부인 팔아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시내식. 언제부터 우리가 아내를 마누라라고 부르고 부인을. 그런 얘기 왜 합니까? 항상 선거철에. 자율통입당이 사라져야 보수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. 정강훈 같은 애들이요. 돈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그런데 창 하는 게 뭐야. 광화문 자리만 먹으면 끝난다. 걔네들이 민주노총이랑 싸우냐? 안 싸우잖아. 거기다가 허비하고 있는 거야. 그 독립자금을.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요.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. 그런데 그 기도를 왜 밖에 나와서 합니까? 그 중요한 광화문 자리에 민주노총이랑 싸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민주노총이랑 치고 벗겨야지. 보수가 어느 순간부터 샤이 보수가 됐어요. 기도할 거면 왜 거기 나갑니까? 나라 망치는 거야. 애국하는 거 아니거든. 다시 말하는데 자율통일당 이름만 자율통일이고 하는 직권은 공산주의입니다. 거기다가 표주는 것 자체가 나라가 망한 거라 보시면 돼요. 나라가 더 이상 못 일어납니다. 기독교 팔아서 하나님 팔아서 예수 팔아서 돈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? 끝이 없는 거잖아. 지금 나라가 망해간다며 그러면 보수 우파는 국민의 힘으로 똘똘 뭉쳐야죠. 제 말 틀립니까? 그런데 한동훈한테 어 뭐 있어 없어. 그러면 그 사람도 투표 안 해.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. 거짓 세력한테 우리의 표가 가면은 그거는요. 잘못된 겁니다. 그래서 이재명이랑 싸웠냐? 문재인이랑 싸웠냐? 안 싸우잖아. 윤석열 대통령 만들면 뭐해? 없어. 다시 말하지만요. 여러분들 장사꾼, 사기꾼 이런 게 넘쳐나는 게 유튜브예요. 유튜브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세요.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. 우리는 정치 지도자서 이 사람 믿고 갈 수 있다.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물조차도 못 나오게 미래 세대의 전쟁 아닌 토론이나 그 싸움에서나 그런 것들도 다 저버리기 하고 있는 게 윤석열 한동훈이고 그 윤석열 한동훈 옆에 있는 게 정강훈 신의식이야.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보수에 미래 없습니다. 갈아엎을 수밖에.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너희들이 만든 거야. 조국을 대통령 만드는데 너희들이 만든 거야.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더불어민주자장은 감싸 안 놔서 뭐합니까? 에워싸가지고 싸워야지. 맨날 강훈에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유통일 하겠냐? 자유통일 이름 팔아가지고 애국 보수들, 눈, 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.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. 보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습니까? 하나님 파리가 됐습니까? 여러분 여기서 끝낼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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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